렛츠 비 UMP! 잡는 감각을 깨워, 깨워, 깨워 텅이니마저 채워, 채워, 채워 모든 감각을 안녕하세요 케이라 시청자 여러분 렛츠 비 UMP! 안녕하세요 유앱입니다! 저만의와 같이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어쨌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나요? UNB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가이드북 경기도 크랙! 오늘 또 UNB가 소개할 곳은 바로 문화가 가득한 곳 바로 경기도 남양주예요 남양주! 정화주 더티플레이 정말 대단했죠? 축구를 쓰면 레드카드예요 오늘 진짜 일로카드x2 오늘 또 저희 형의 더 더러운 더티플레이를 보시면서 한번 저희의 승리라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경기도 남양주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가십시다! 고고 싶어요! 형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게르라고 그게 게르? 게르! 이게 게르잖아 이런 게 게르래! 우와! 우와! 이거 또 뭐야? 여기서 한숨만 잡고 갈까요? 야 괜찮네 여러분! 네 여기 잠깐 보시면 모자 같은 게 있어요! 한번 써 볼까요? 느겐 봐볼까요? 내가 써 볼래? 뭔가요 나랑 나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뒤로 모자 같으니? 어 괜찮다! 잘 어울린다! 저 흘린다. 약간 초코송이었기도 하고. 잠시만요. 아니, 초코송이라니요. 와, 역시. 역시 배우는 배우다. 역시 배우는 배우다. 뭔가 느낌 자체가 다르다. 약간 코카콘 같기도 하고, 약간. 말할 거 같아, 대박인데. 시가 엄청 크네. 약간 은호출도 999에 메탈 같은 느낌. 네, 제가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왜요? 뭐야? 뭐야, 또 깜짝으로 준비해주셨어. 카멸했어요. 아니, 아니, 이게 이집 주인 거예요. 이집 주인이에요? 만지면 안 돼요? 이집 주인, 이집 주인 케이러시였나요? 오케이. 우리 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몽골 전통의상 선정 방법. 네 개의 모자 중 각자 마음에 드는 모자를 선택. 모자를 고르면 그것의 세트인 의상으로 갈아입을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준이가 한번 여덟을 한번 입어갈 수 있겠어요. 좋네요. 그럼 또 우리 팀이 있잖아요. 네. 팀을 이용한 일심농채 게임. 일심농채 게임. 일심농채 게임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려. 형님 먼저 보여주시죠. 형님 먼저 그럼 보여주세요.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하나, 둘, 셋. 소주. 소주. 공세팀. 공세팀.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자유현. 하나, 둘, 셋. 자유현. 아하하하. 아하하하. 1대형. 우산 우비. 하나, 둘, 셋. 우산. 소녀시대 AOA. 하나, 둘, 셋. 소녀시대. 아하하하.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뭐야, 뭐야, 뭐야. 사과. 사과. 바로 갑니다. 저 지금 떠는 대로 그냥.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엄마. 게임, 영화. 하나, 둘, 셋. 영화. 오케이. 핫팬츠, 청바지. 하나, 둘, 셋. 청바지. 비 선배님, 왕채 선배님. 비 선배님, 왕채 선배님. 하나, 둘, 셋. 비 선배님. 오케이. 왕채 선배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고르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저희 사실 방금 너무 좋아했지만. 네. 따라오는데, 황채 선배님도 너무 사랑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의상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의상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자, 이제 각각 한 명씩 맞는 의상을 찝어주시면 그 의상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르죠. 날씨 좋아. 오늘은 사방님 일찍 오셔야 되는데. 올라오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Smells full, 여기, 도전하고. 어이구. 사광님? 저기 술 취하셨나. 앞에, 타프라 치고. 어? 무슨 소리야? 저 안에 뭐.. 뭐 소리가 들려요?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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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엄청 좋아 말은.. 말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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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 설마 저.. 와! 이야! 대박이다! 설마! 어이, 설마! 에이, 아니네! 에이! 어이, 설마! 에이, 아니네! 에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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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빨라! 우와! 우와! 대박이다! 귀엽다!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우와! 같이 사진 사면 줄까? 하나, 둘, 셋! 제가.. 형, 말 타본 적 있어? 난 한 번도 없어! 있어? 난 있어! 이렇게 큰 말을 한 번도 못 하겠어! 난 본 것도 처음이야! 어떻게 말 타보시겠어요? 예! 타보시겠습니다! 진짜요? 탈 수 있어요! 오, 너무 먼데? 으이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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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잘 끼고! 잘 잡으세요! 네! 우와! 어! 나 이거 무서워! 들고 타야 되나? 으이쌰! 무서워요? 무서워요? 말이 좀 크네요! 아, 무서워! 아, 네! 지금 말 타고 있는데 힘이, 힘이 엄청 넘쳐나가지고 보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말이! 와, 이 정도도 무서운데 와,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약간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나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또 보죠? 네! 자, 이번 게임은 네! 몽골 게임입니다! 아, 몽골 게임! 첫 번째, 몽골 단어 뜻 퀴즈! 몽골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맞히는 팀이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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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빅팀! 주다! 흥팀! 흥팀! 카스트!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케이! 아, 여러분! 비슷해, 비슷해! 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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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르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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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생팀! 안 돼! 형팀! 못 들었다! 뚜렁! 여보세요? 뚜렁! 또르르구이! 동생팀! 또르르구이! 답답해! 또르구이! 또르구이! 동생팀! 싫어! 아! 뭐라고? 싫어! 싫어? 형팀! 또르르구이! 형팀! 또르르구이! 아! 동생팀! 어! 동생팀! 죽을래? 형팀! 한 번이나 까불면 나한테 아장날 줄 알아, 이 아시가! 그러게 길어! 그러게 길어! 그러게 길어! 이거 아니야! 동생팀! 짜증가! 동생팀! 짜증가! 짜증가! 동생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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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몽골을 전통음... 그 노래 중에 한 소절만 알려주시면 따라서 불러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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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하하! 너무 이렇게... 다 같이 한 번 그러니까 한 명씩 해볼까요? 못 가겠어 오케이, 쥬니 바로 어려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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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할 때 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목을 풀어야 돼 일단 이리 해 이리 해 이리 해 어 어 으 으 으 으 하하하하 이거 뭐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 더 들어가니까 배가 더 높아졌어요 맞아요 남양시라면 보양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맞습니다 보양시 중에 생각나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나요? 맞아요 풍천 장어 풍천 장어 와 저희가 풍천 장어 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신난다 이제 봐야되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게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은 뭐죠? 남자의 변신 장어는 힘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시험해보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힘 마지막까지 진짜 먹어야 돼요 이게 애피타이저라고요 진짜 제발 이게 애피타이저라고요 형 뭐가 편해요? 저요? 이거 줄 때 있게? 저는 장어가 필요해요 장어가 필요한데 필요한 장어를 얻기 위해서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공격이 편해요? 수빈이 편해요? 저는 사실 안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자 준비 오 마리콤 세다 시작 마리콤 파이팅 마리콤 파이팅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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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기 자 우선은 저희가 맛을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찢겨서 부탁인데 한 입 먹고 이거 미치고 이거 아니에요, 저 애프탈전거든요 아니에요, 저 애프탈전거든요 매즈렉 타고 기퍼 이곳에서 막내 라인 두 명은 면을 사랑합니다 면 자비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 제발 수지, 예 최대 많이 올리는 맛 감독님 먹을 수 있어요? 스파게티인가요? 스파게티 일단 잘 퍼세요 일단 수까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준다 이게 돼? 이게? 잘했어요 말려잠 저거! 저거! 그거 뭐할 때 있을까 모르겠어요? 잘하네. 벌써 어떻게인 것 같은데? 아니. 맞네. 한 번 올리고 있는 접합변 끝입니다. 야, 기초에 공사를 좀 잘해야 해. 오오오오오! 아, 점점 아오오오오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빼지면 나와요. 빼지면 나와요. 초성을 드릴 거고요. 슛 때마다 하나씩 획득하실 수 있어요. 이거지. 이러려고 왔지. 일단 승리로 보자. 형 팀? 사과할게? 사과할게. 신과. 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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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 씨. 너무 커요. 너무 귀여워요. 뭐야? 형 팀. 내머리 속 주인공. 내머리 속 주인공. 동생팀. 내머리 속 지우개. 야. 나 하나도 모르겠어. 오. 장르가 넓네. 형 팀. 위기적인 그녀. 위기적인 그녀. 위기적인 그녀. 위기적인 그녀. 동생팀. 영기적인 그녀. 야 그래. 잘한다 잘한다. 머리가 왜. 지금. 아니요. 저희 다 져가지고. 안 주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잘했어요. 아주요. 맛있네. 야 찬아. 밥 먹고 합시다.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자. 네. 미안해요. 자신의 끼를. 카메라 앞에서 마음껏 표출하면은. 장어를. 한 사람께. 두 점을 드리겠습니다. 두 점. 한 사람께 두 점. 두 점. 야 의진이 형은 약간 좀. 섹시 댄스. 장어를 표현하면 되는구나. 장어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장어. 장어 표현하거나 맨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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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섹시. 진짜 섹시하니. 우리가 봐도 와 진짜 섹시하다 했잖아. 후피 방. 그게 될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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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를 어떻게 써야 돼요? 하하하하. 그래도 나갔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형 무릎 쿵하는 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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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형. 네. 애교. 마르코는 똑딱해. 쿵쿵. 하하하하. 갈게요. 하하하하. 가지 마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를 조금. 땀 당해. 저거 먹고 싶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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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지금까지 Let's begin with U.S.B!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보이즈의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더보이즈의 신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기디옥 2번, the first 3번, I'm your boy 정답을 맞춘 분께는 저의 사인 CD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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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올까 I wanna know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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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